신명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오 하리라 마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기억하고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지난주일 영적 품격이 있는 삶 이란 제목의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24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품격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율법 아래로 또 죄의 종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의를 개입시키는 유보적인 층의론과 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이런 종교개혁적 층의론 중 여러분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토스토이의 포스키의 작품 중에 보면 좀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와서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이색관 부인이 밭에서 이 채소들을 가꾸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거지가 지나가면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아끼는 채소는 주기 싫고 그런데 마침 저기 박고랑에 씨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하나 자라난 그 시든 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를 무줄기 하나를 물에 딱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 부인이 안타깝게도 죽게 되고 이제 지옥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거세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래봐도 내가 살아생전에 나도 선한 일을 했다 거지가 구걸할 때 내가 무를 줬다 그렇게 이제 천사가 그 부인의 행위를 막 착한 선행을 찾다 보니까 정말 그 여인의 이름 밑에 시들시들한 무 하나가 딱 놓여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부인은 지금부터 이 무의 밑둥을 굳게 잡고 지금 지옥에서 낙원으로 내가 당신을 날려보내겠다 줄기를 잡아라 그래서 이 무의 밑둥을 잡고 날려보냈는데 줄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 토스트웨프의 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선행이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이 무한계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부왕이라 한들 그 물질이 구원의 밧줄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날아갈 수 있는 강력한 선행의 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 구원의 밧줄을 굳게 붙잡고 율법 아래에서 은혜의 은혜 아래로 여러분들이 옮겨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칭의 단계 의롭다라고 칭할 맞는 칭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본격적인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끊임없는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7장 말씀은 가나한 정복을 앞둔 광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전쟁을 해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나한 족속 일곱 족속을 가나한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그 미래를 제시하면서 그 처방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를 배우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꿈꿔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과거를 기억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현재를 잘 기록하셔야 되고 미래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길을 여러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전 영광을 기억하시고 더 큰 나중 영광을 기대하심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 가나한 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오 하리라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체질과 각인과 뿌리를 바꾸는 시간표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한 정복이라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영적 긴장 시간표 속에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는 시간표입니다 왜 이미와 아직이냐 이미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가나한은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광야 생활은 오늘날로 치면은 바로 이 교회 생활 신화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미 영적 출애굽을 체험을 했습니다 구원 받았죠 그러나 아직 세계의 보그마라는 가나한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당시 가나한 족속은 철기 문명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철의 병거를 가지고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기골까지 장대했던 거인족속이기 때문에 체격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간 여러분 애굽당에서 노예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십 년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방황하면서 그야말로 오합지절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역량이 조금 비슷하면 여러분 좀 기대라도 할 수 있는데 너무 한쪽 상대가 강할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약 38년 전에도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한에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자신들은 가나한 족속과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불신앙의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38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그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적으로는 열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 17절을 읽었지만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게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 중심의 생각과 여러분 심중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보금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현장에 보금화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현장은 살아갑니다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지식이나 이런 정보나 상식이나 가치관들이 사실 이런 문화나 메시컴을 통해서 지극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쌓여있다라는 거죠 내 심중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추론은 결국은 당연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당연히 이러한 불신앙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가난 일곱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난한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진짜 거림돌은 일곱 족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심중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던 중에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역시 선악과 범죄를 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은 나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출애굽의 1세대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약길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학업 또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실패, 갈등, 핍박 또 질병, 사고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과 갈등, 불안함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엄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코로나 안 거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우리가 잘 믿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서로 비롯해서 여러분 산지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대강 종교생활하고 대강 주일날 교재들만 밟고 지나가는 종교인들 이들보다 오히려 세계보그마의 반열에 서 있는 우리에게 더 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폐지하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0살 아이와 20살 청년이 싸운다고 할 때 당연히 상식적으로 볼 때 20살 청년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0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라면 판도가 달라지겠죠 따라서 모세는 광야 1세대의 이 실수를 신세대인 이 세대가 제발 답습하지 마라 다시 한번 건면하면서 과거와 미래의 관점으로 그 처방을 내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들 애국에 내린 그 놀라운 재앙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급을 했습니까 애국보다 군사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노예였거든요 노예 하나님께서 친히 강한 손과 편팔로 개입하셔서 애국을 친히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애국의 재앙을 통해서 비참한 노예 상태 종의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전쟁은 바로 여우와께 속한 거다 하나님께서 가난과의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가난과의 전쟁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난다며 우리에게 성경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출애급한 우리의 과거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복음을 몰랐다면 내가 만약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 상상을 할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로 야 내가 이 복음 안 만났으면 난 어떤 인간으로 살았을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단순히 종교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무과치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가장 축복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과 3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들 우리는 그렇게 증언받았습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절 지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아담의 형상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대표성 원리 주의의 정가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아담 사건의 네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크리스도로 오셔서 택배성 원리 그러나 죄의 정가가 아니라 의의 정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이제는 아담의 족보가 내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너무도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사상가 순자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좀 선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반면에 맹자는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아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는 원래 선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 이 세상에 너무 악하지 않냐 보고 배운 것이 악하다 보니 약하게 된 거다 그러니 선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자 여러분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둘 다 틀립니다 왜 인간이 약하게 태어난 건 맞지만 절대 종교는 원제를 모릅니다 원제를 모르는 인간 여러분 교육으로 순화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환경으로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환경 때문에 악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조금만 우리가 양침적으로 조금만 기억해봐도 일평생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원망불병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해도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본문의 가난한 족속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제발 출입국의 이전 영광을 좀 기억해봐라 그 말씀을 그대로 가난한 정복전쟁에 한번 적용해봐라 여호와의 군대답게 당당히 가난한 족속과 싸워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깁니다 그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각인해서 펌세의 이를 갖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겨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시고 원수 물에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현재의 친일형으로 그대로 살아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신다면 그대로 말씀 성질을 맛보실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1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육을 당할 것이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힘이 붉금붉금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야 걱정마 내가 너 지켜줄게 누구야 인간이 이런 말만 해도 말이라도 고맙다 말이라도 고맙다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시고 친히 싸우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국 영적인 애국을 빠져나왔습니다 분명한 통과 신앙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시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기했던 것처럼 그래 구원을 받았냐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네된 신분과 권세 절대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신신학 자유신학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혼미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민중의 마지막 등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가 부피하면 이 사회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십자가를 거꾸로만 달아도 부흥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기독교인들 굉장히 갈급했고요 순수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소망을 죽이는커녕 영적 암덩어리와 같은 암적 존재라는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강단은 이미 성공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기복주의에 지배당한 지 오래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강단이 부르지는 메시지 예수님이 전했던 그 원색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거부하셨던 가치관들이 한국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성의 권위를 주장하자 여성신하 하나님 아버지만이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우리도 기도하자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마리아가 낳은 그리스도 우리적인 그리스도 아니다 모든 종교에도 다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한국교회의 강단이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로 WCC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불신앙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 하나 불신앙하고 나 하나 두려움은 끝나면 그나마 난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8절 말씀해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느라 하고 자 두려움이 있는 자는 그 두려움을 남에게도 전염시켜서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아들을 차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실 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이 불신앙이 전염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런 두려움과 불신앙에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날마다 예방 백신을 맞는 겁니다 말씀으로 면역력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같이 커 보이는 문제들 어찌 보면 내가 가진 복음보다 지금 당장 내가 직면한 문제들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의 기도처럼 내가 원하는 답을 갖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기준을 갖고 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같이 커 보이는 이 문제를 주시는 하나의 계획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 우리를 골탕 먹이고 소가리를 하도록 만드는 걸 보고 기뻐하시고 캐제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과 집중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죠 오직과 집중의 영적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 추리급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고 사실입니다 영적 추리급을 통과한 신앙 교무해라 신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심으로 이전 영광을 발판 삼아 절대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오늘 부문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가나한 정복의 처방전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절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본문 20절 22절 23절에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그 일들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그들에게 왕벌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왕벌 여러분 주석에 보면 이게 말벌로 나옵니다 말벌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 왕벌 수백 마리가 덤벼들면요 그 어떤 무기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왕벌을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면 우리의 열심과 능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싸우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이 가난한 족속 아니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애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것이 바로 인마누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본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하노라 저는 본문 말씀 보면서 왜 가난한 족속을 급히 멸하지 않고 조금씩 멸하신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분이 아닌데 왜 이 우상 섬기는 민족들을 조금씩 멸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급진적으로 정복하고 들어가 보면 이미 여러분 그 땅은 이미 폐한 땅이잖아요 폐하가 된 그 빈 공간에 들 짐승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번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들이 갔을 때 더 위험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들이 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냐 살짝 여러분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부신앙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더딘 시간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가겠다라고 기차를 탔으면 그 기차 안에서 넘어져도 서울 가는 겁니다 기차를 안 타서가 문제지 그 안에 있으면은 때가 되면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지는 잠을 자든 자빠지든 가는 거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탈만 안 하면 되거든요 더디더라도 더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악역을 놔둡니다 왜? 가난 일곱족 속을 악역으로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심중에 뿌리 뽑힌 뿌리 밖에 내려있는 부신화적인 예치질을 조금씩 조금씩 뽑아내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응답받아 버리면 뭐합니까? 응답받은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처방은 보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하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침멸하시고 즉 가난한 적속을 마침내 침멸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붙잡은 자에게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여러분 계약서 하나 있으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언성 높여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하나 쓱 들이대며 상대방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은 바로 쌍방간의 계약서와 같습니다 언약을 들이밀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이 영적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그토록 보이지 않던 영증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이미 와 있는 승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줬는데 내 눈이 다쳐서 그거를 사실 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11개 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람 군대의 병거와 군사들이 성업을 해와 쌉니다 사안이 엘리사에게 두려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사안으로서 기도했을 때 사안의 눈이 열려지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사안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금보다 커 보이는 현실 앞에 인간관계가 더 시급하고 나에게 와 있는 현실과 환경이 더 커 보이고 시급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불신앙의 프레임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느냐 그것과 내가 싸워서 내려놓느냐 그걸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긍긍하게 불의의 무기로 죄의 종으로 이용만 당하다가 겨우 구원만 받고 육신을 사단에게 내주고 그러다가 이 땅을 살다가 떠날 것입니다 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의 부신앙에 보고 뭐죠 여러분? 메뚜기 메뚜기 의식 내어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수준의 그런 사랑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여러분 정말 정복 정신을 통해서 정복신앙 뭐죠? 건세와 사명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통과신앙 출애굽이 바로 구원 신본 회복이라면 바로 가난한 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세와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아주 마음이 뻥 뚫리고 여러분 막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훗날 여호수하가 이 명령을 따라서 가난한 축소 31명의 왕들을 싹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차 우리가 이 말 나중 영광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정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처럼 우리 본당 헌당과 2, 3, 7 나라 오촌 종족 보금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광을 기억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나중 영광을 기대하심으로 영적 품격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유강단 결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국의 명문 고등학교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 나라가 이급할 때 여러분 참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6.25 전쟁 당시에 학생 신분으로 손에 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총을 들고 전쟁에 참전했던 학도병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 나이가 14세에서 17세로 이 증집연령이 그 당시 18세였는데 미달이잖아요 더 어린 학생들이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학도의용군으로 불려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가정이 지난주에 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충남 홍성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신데 충남 홍성고등학교 80년사 책자를 딱 보시던 중에 최규창 홍성고등학교 제6대 교장선생님 혹시 최수정 목사님 할아버지 아니세요? 라면서 전화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봤다고 유교 당시에 피난 권고를 받으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선생이 학교를 버리고 피신을 갈 수 있냐 그래서 중요한 서류들, 학적부들, 중요한 서류들을 다 묻어두시고 다 숨겨놓으시고 결국은 나중에 순직하셨어요 토굴로 끌려가셔서 대창, 도끼로 학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홍성고등학교가 60년 되는 그야말로 학교의 환갑이 되는 걸 맞이해서 60년사 때 순직기념비, 할아버지 기념비가 학교 교정에 세워졌고 그 당시 전쟁에 참전했던 10명의 학도병들 기념비가 함께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가족 단톡방에서 해자가 되면서 이야기를 쭉 하게 되면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가족이 있고 지금의 우리 세대가 있고 지금의 그 홍성고등학교가 있기까지 정말 그 학도병들의 피흘림이 있었고 정말 할아버지가 그 당시 41세에 순직을 하셨어요 옛날에 사실 41세라는 나이가 중년의 나이고 꽤 많은 나이인 줄 알았는데 그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갔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학교의 역사 이 학교가 지금까지 80년 살을 끌어올 수 있었던 이 학교의 역사 우리 가문의 역사를 우리 후대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몇 시까지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언약적인 한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은 사실 순교자의 피들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오늘 대통령 또 선거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이 언약적 한이 저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세계보그마의 언약의 바톰 이것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영광은 기억하고 나중 영광은 기대합시다 우린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있습니다 최고의 상금을 받는 그 마지막 때도 결국 최고의 나중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큰 나중 영광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원색보금을 붙잡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이 이 참된 보금을 전하는 영적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